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쁘다. 스마트하게 되었다. 실제로 써보면 소리 3개가 움직여서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.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약간 꽉 조여주는 느낌? 사람이 이를 닦다 보면 칫솔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. 그런 곳까지 되게 잘 부석부석 닦아주는 느낌이 들었고요. 써보고 나서는 되게 시원한 느낌. 아마 그 기분을 아신다면, 풀샤를 통해서 그 기분을 느끼신다면 아마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치아관리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. 저도 역시 그래요. 치과 관리일이 있는데도 미룩이 돼요. 치과를 안 가려면 생활 속에서 치아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. 풀샤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풀샤를 통해서 양치질 열심히 하시면서 치아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풀샤 광고를 통해서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